민주주의 지수 세계 16위, GDP 세계 10위 어느덧 선진국의 궤도에 올라선 대한민국이죠. 그 역사의 장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늘 불과 함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둠 속 등불을 밝히고 기적의 순간마다 환희의 불꽃을 피웠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 곳곳을 달구고 밝히는 한국인의 불꽃. 그 뜨거운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경상남도 함안군. 한창 농번기가 시작될 무렵이지만 괴항마을 사람들은 논밭 대신 빨래터 앞에 섰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마을의 전통행사, 낙화놀이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괴항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강순숙입니다. 순숙입니다. 제가 여기 시집 온 지가 한 40년 되거든요. 시집 온 지가 한 40년 되거든요. 시집 온 지가 한 40년 되거든요. 매년 4월 초파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애군을 쫓기 위해 전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국내 전통 불놀이 중 최초의 무형 문화재이기도 하죠. 다른 데는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그야말로 천의 조건이거든요. 물에서 빛입니다. 물에 빛이 있는 그게 다른 낙화놀이와는 틀린. 물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 있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고심도 느끼고. 이 날을 기다려온 건 외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했던 무진정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2년 쉬다가 우리가 본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죠. 드디어 시작된 낙화. 불꽃은 3시간 따른 천천히. 뭉근한 전열과 함께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2년 동안 진짜 힘들었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 밑으로 다 떨어지고. 살아가기가 좀 더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불꽃에 저마다의 소원이 피어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한 한은 여기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은 시대를 넘어 번집니다. 강산이 수백 번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부산의 어제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불. 대변항 멸치로 유명한 부산시 기장군입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 짠내만큼 친숙한 냄새가 또 있죠. 집불에 곰장어 굽는 냄새입니다. 기장일 때 우리 여기서 칠함까지 얼추 많을 때 한 30집 넘게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햇집들이 또 우리 집불 곰장을 메뉴에다가 추가를 시킬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산업용으로 쓰이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곰장어. 가죽만 사용하고 버려진 몸통을 주민들이 가져다가 볏집에 구워먹은 것이 그 시작이랍니다. 가을 추수하고 들판에서 산채로 곰장을 구워먹었던 그런 기억. 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닷가 어천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평균적으로 배가 나아가지고 며칠만에 자고 오더군요. 거의 뭐 시벨 걸릴 때도 있고 보름 걸릴 때도 있고 거기 대중이 없던데요. 그래 아니. 네도 그냥 기본 막 나가면 일주일이고 10일이 10일인 줄 알고 있는데. 네. 나가시겠네. 네. 두부. 찌뿌면 3인분 시켰는데요. 뺏긴 상태에서는 뭐 숯불에도 굽고 연탄불에도 굽고 굽는 방식은 많이 있지만. 집에 굽는 건 산곰장어밖에 안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불이 나오는 그 순간 불하고 뒤에 안에 속에 있는 불러가지고 또 꼼장어를 익힐 때 그 향이 진짜 꼼장어의 벽에 있을 때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오촌 주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것이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거죠. 그 매력의 비결에는 단연 볏집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자 이거 이거 갤 때 어찌하는가 하면은 요 딱 같은 면을 다섯 개 아니면 여섯 개를 이렇게 진다. 이거 똑바로 펴야 되겠지. 그 구르지면 안 되는 게다. 벽 추수할 때 잘 말려가지고 차에다가 실고 오는데 젖으면 안 돼요 집은. 그때는 뭐 대강문과도 그냥 간다. 건조하게 마르게 항상 집 관리를 제일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지요. 잘 건조를 시켜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불의 순간 화력은 최대 700도. 찰나의 순간이 최고의 맛을 결정짓죠.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선 뜨거운 불만큼이나 강해야 합니다. 여름 날씨에 뭐 불 끊는 거는 거의 뭐 용광로 옆에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게 직업이니까 어쩝니까. 누군가에겐 그저 화려한 눈욕이지만 어떤 이에겐 오로지 삶의 전부인 불. 불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사철 푸른 대숲이 시원하게 뻗어 있네요.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바람 소리가 참 좋은 도시 같아요. 바람 소리가 참 좋은 도시 같아요. 담양하면. 장작을 패며 시작되는 남자의 하루. 계속 이런 자영업만 했었어요. 지금 이제 스무 살 때부터. 호프집도 하고 뭐 포장마차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오랜 장사꾼이 돌고 돌아 찾은 건 솥뚜껑이었습니다. 솥뚜껑이라고 하면. 후라이판에 지금 하는 요리를 거기다. 예전에는 다 솥뚜껑에다가 한 것 같아요. 또. 엄마가 해 주셔서 그런지 다 맛있었고. 그래서 저도. 솥뚜껑에다 하면 왠지 맛있는 음식. 불만요. 불만 떨겠다. 와 진짜 너무. 용암에서 끓는 것처럼. 엄청 뜨겁네. 요리라는 게 약한 불에 하는 요리가 있고 부침개처럼. 센 불에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센 불에 하는 요리는 솥뚜껑이 하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왠가 하면. 센 불에 오래 끓여도 튼튼하게 잘 버티고. 열 전도율이 우수한 솥뚜껑은.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영병이었죠. 저거 많이 붙이면 삼십 몇 개 정도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정말 뜨겁죠. 여기도 불 좀 피워라. 이거 여기 불 피워라. 야 군주야. 여기 불 피워 이거 불. 저거 꺼려라 꺼려. 그냥 꺼려 두 개 다. 참나무가 다른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참숯의 향이라든지. 화려. 대부분 핸드폰 사진부터 찍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장관이라고. 와. 그리고 감탄사하고 하실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하고 좋죠. 맛과 추억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 어스름 해가 지면 그제야 솥뚜껑의 열기도 잦아집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들기도 하고. 주물이다 보니까 잘 깨지기도 하고. 관리를 못 하면 녹도 잘 썰거든요. 지금은 전문가가 됐는데 정말 힘들었죠.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매일 질리도록 보는 불이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기억 속의 불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게를 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정말 잘 되는 가게가 다 타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이. 젓가락 숟가락도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불이 그렇게까지 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고생해서 읽어놓은 가게인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앞에 캄캄했죠. 남자는 불 때문에 망했고 불 덕분에 흥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엔 희망이 됐죠. 그것은 불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하고. 정말 양면성이 너무 강한 게 불이 아닐까.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엄청 큰 행복도 받아줄 수도 있고. 불로 다시 희망을 갖고 되고. 꿈도 생기게 되고. 우린 종종 불보듯 뻔하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불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게 없을 겁니다. 평상남도 양산시. 이곳 평산마을엔 까탈스러운 불을 숙명삼아 평생을 뜨겁게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 저는 양산통도사 아래에서 대를 이어서 도자기를 굽고 사는 신항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신자 정자 희자신데 항상 그랬습니다. 도자기는 나의 종교라고. 그냥 그릇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맥이 끊겼던 조선 사바를 국내 최초로 재현한 고 신정희 선생. 신한균 사계장은 그의 장남이자 후계자입니다. 도자기는 불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왜 불의 예술이냐. 서양 화가에게 붓이 있죠. 붓으로 막 색깔을 하고 있잖아요. 도자기는 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작을 통해서 불을 조절하여 그 불을 통해서 도자기 색깔이라든지 도자기의 자태를 살립니다. 고유의 맛을. 평산 마을은 제2의 고향. 아주 조용하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존 흙도 옆에도 있고 다섯이도 아주 햇빛이 쨍쨍한 곳입니다. 도자기 구기도 좋습니다. 제가 장작가마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맛이라 그러죠. 저는 그 불맛 때문에 장작가마를 고집합니다. 내가 돈 된다고 많이 만들어내면 소장가들한테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번 불을 떼겠다. 그 대신 재선을 다한 것을 모았다가 한번 불을 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날. 중요한 작업인 만큼 마음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봉통불 떼기. 우선 봉통불. 봉통 입구에서 한 20시간 전에 불을 뗍니다. 봉통불. 가마의 입구 봉통에 불길이 번집니다. 봉통불은 가마 전체를 서서히 데우고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하죠. 사기장에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다음 1번 칸에서 또 한 12시간. 2번 칸부터는 이제 6시간. 8번 칸까지 뗍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제자들과 돌아가며 가마 곁을 지킵니다. 가을같이 고기압이 때는 불이 또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비가 오고 이러면 또 불이 안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맡기고 불을 뗍니다. 굴뚝에 까만 연기가 솟습니다. 비로소 개별 가마에도 불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우리는 불을 색깔을 보고 장작을 결정합니다. 빨갛고 그런 거는 무조건 1200도 알하고 1200도 정도 되면 약간 행강등색입니다. 1250도, 1300도 되면 완전히 행강등입니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맑은 호수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도자기가 거의 익어갑니다. 그래서 불의 예술이라고 하고 도자기는 가마의 여신이, 불의 여신이 결정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사금파리. 이 작은 조각에 불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한 가치를 더 넣어야 할 것이냐, 안 넣어야 할 것이냐. 고민할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때는 정말 외롭습니다. 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만나는 도자입니다. 자기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가마 문을 여는 날. 수십 년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 순간은 늘 긴장이 강돕니다. 수십 년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 순간은 늘 긴장이 강돕니다. 흙이 다 나 버렸습니다. 이것도 깨야 돼. 이것도 깨는데. 이거 깨야 될 것밖에 없다. 나가자. 저거, 저거. 어. 불구덩이 속에서 나흘을 견디고 나온 도자기들은 아주 작고도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도자기의 유약이 공기와 만나 금이 가면서 나는 빙렬의 소리죠. 그리고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소리. 나의 죄를 지키는.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로 끌고. 다시 생긴 하기도.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는 5월달. 이 조용한 동네가 요괴 도시로 변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또 새벽까지 계속 욕설을 털고. 그다음에 새마을 노래. 그것 때문에 완전 지옥처럼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불은 모든 걸 없애주기도 하는데. 마음속이라도 저거 하는 분들에게 들은 욕설 같은 걸 잊게 해달라고. 불이 불에 있으니 안 도와주겠습니까? 네, 오늘 좋은 날이네요. 사모님은 계세요? 네, 지금 음식 한다. 음식 한다고요, 지금. 음식 한다고요, 지금. 저거 보도록. 네, 이리 오시이소. 이쪽에서 보시면. 뭐가 있죠? 달 같은 하다리가 있죠? 당황하리더라고요. 조금만. 소울트. 하난만 더. 하난만 더. 도자기 하면 잘하시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욕심 넘어서는 1년에 한 번 떼겠다고 큰 소리로 빡쳤는데. 제 사람이. 불 넣는 거는 1년 한 번이라도. 대신에 1년 안에. 만들어 놓는데도. 이웃에 와서 영광이고. 저거 영광입니다. 평생 말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불을 뗀다는 것은 마을 축제이기도 합니다. 단합도 되고. 그때는 막걸리도 묻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됐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치게 했던 힘든 지난 날의 근심은 이제 깨끗이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불을 지필 겁니다. 밝고 따뜻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불. 강인한 한국인의 불. 그렇게 우리는 눈앞의 어둠을 하나씩 헤쳐나갈 겁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신 작품 넣고 불 떼고 그러면 나중에 꺼낼 때 가슴이 설레겠습니다. 그렇죠. 감으로 하시는 게. 감으로 하는데 그 감이 맞는 때도 있고 안 맞는 때도 있고. 그렇게 또 오랫동안. 네. 전혀 오래 하고. 그러니까 알맘할수록 겁이 납니다. 에피소드 공원에서도 강인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름덜으로 법을 사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인한 은혜입니다. 그 시윤윤윙 웨이브 스포 그 시윤윤윙 웨이브 스포 그 시윤윤윙 웨이브 스포